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입원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요양병원을 마다하고 집에서 24시간 보살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나지 않게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고 4시간마다 인슐린 주사를 놓았습니다. 쪽잠을 자며 한 번에 90분 넘게 눈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의 곁을 비운 건 단 두 번. 둘째 딸 결혼식과 남편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금발과 딸의 흑발은 이렇게 함께 백발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돌본 지 38년 만인 81살에 딸 곁에서 잠자듯 숨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여동생이 돌보던 애더워다도 4년 뒤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중증 장애 아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볼 힘과 여건이 받쳐져야 이룰 수 있는 기적일 뿐입니다. 에더워다의 어머니가 바친 세월과 맞먹는 38년 동안 인천의 어느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 딸을 간병했습니다. 딸은 첫돌 무렵 병원에서 산소 공급이 끊기는 사고를 당해 뇌전증과 지적장애 1급에 편마비까지 알았습니다. 거동도 의사 표현도 못해 대소변을 받아내며 돌봤습니다. 그러던 올 초 딸이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혈소판 수치가 낮아 항암 치료를 못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어머니가 지난주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은 나쁜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더 버틸 힘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볼까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침 냄새가 날까 봐 늘 깨끗하게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옷도 예쁘게 입혀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은 탄원서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간병의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애와 치매, 난치병을 가족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가정이 결단나지 않고도 보살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죠. 38살 딸 곁에서 마지막 참담한 결심을 했을 어머니를 이 추운 겨울 생각합니다. 1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간병의 감옥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